그렇게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언론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던 그 화려가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가서 쳐 자고 있냐고요.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이 새끼들아. 사과를 했다고 해서 미안해. 이게 사과야.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과는 그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함께 따라와야지 사과야. 문재인 정부 때는 오죽했으면 여기가 기제포의 나라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나라 국간 맨날 나라 국간 나라 국간 얘기하면서 사실 나라 국간으로 비유하는 것도 겁나 수준 낮은 비유거든요. 그렇지. 해시티비에 나온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이유는 까먹었어. 어쨌든. 식순에 의해서 흐린 눈 얘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아일보 사설. 의대 2천명 배정. 회의적인 폐기. 이게 사실은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뉴스를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연치 않게 뉴스를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주말에 뽀찌방송 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거는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까지 된 거거든요. 잠시만요. 우리 광고주님이 치고 빠는 센스가 장난 아닌데 뭐라는 줄 알아요? 광고 끝났으니 저는 장르만 여의도 모니터링하러 갑니다. 정치 본색도 있구나라고 광고 놓는 곳을 다 모니터링하러 돌아다니시나 봐요. 그렇죠. 광고를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광고주의 삶도 쉽지는 않네요. 쉽지 않네요. 말씀 이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좀 주말까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분명히 보도를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 오후에 터졌고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데 딱 터질 때부터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할 때부터 분위기가 보도가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도가 안 나왔고 그래서 이건 띵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아이템으로 가져온 건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대학별 증원금유를 결정한 의대 그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이 첨예한 사안을 결정을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의록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뭉개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에 교육부 차관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죄송하다는 건 제가 한번 연기하는 거예요. 폐기했습니다. 회의록을 폐기했습니다. 왜 제출 안 합니까? 폐기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더니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 자료를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했더니 애초에 작성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교육부 차관입니다.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그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교육부 차관이 이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회의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파기한 거는 그냥 참고자료였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주호가 나선 거야. 아니 그게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 파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교육부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교육부 장차관이 한 얘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입니까? 그러나? 기사가? 기사가 없어. 그냥 넘어갔어요. 이 중요한 사안이. 왜냐? 금요일 오후에 사안이 발생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주호 씨는 참 운도 좋아. 이주호 씨에 관련된 것도 기사화들께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이 악마는 어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습니까? 기사가 너무 안 나요. 교육부 관련된 거는. 아니 근데 교육부 관련된 걸 떠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지금 감추거나 공개를 안 하거나 심지어 교육부에 따르면 파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 정부하고 의료계가 갈등을 벌였습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존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이걸 안 했어.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파기했어. 그러니까 안 하고 파기하고 뭘 떠나서 이게 이 태도가 너무 뻔뻔하잖아. 너무너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느냐. 그리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나온 결론을 얼마나 무도하게 밀어붙였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얼마나 같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국회 청문회까지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갈등이 유발될까 봐 없앴다고? 야 그러면 지금 오지간에 정부 붙여있는 회의록 다 없애야 돼. 왜냐하면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갈등 조정하라고 있는 게 정부야. 이주호 장관 양반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각종 민원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도 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어찌됐건 다 떠나서 의대 정원 2천 명 이거 가지고 뉴스를 몇 달을 끌고 갔습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신 기사 중에 동아일보가 이 건을 제대로 써가지고 사설도 쓰고. 그러니까 사설 제목이 그거잖아. 뭐가 캥겨서. 캥기니까 진짜.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이송병원 못 찾는 응급환자가 5달 사이에 273명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쯤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라디오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코너를 빼고 코로나19 특집을 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문가 정재훈 가천대 교수 모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대 우리나라가.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스템 의료진 다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당장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거든. 진단키트 구하러 약국 갔는데 없더라. 품절됐다더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현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경고 복역 그러니까 먹는 약도 확보가 돼 있대. 고위험군들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도 10월부터 무료로 진행하고 또 고위험군 위험군 그리고 일반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도 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료진이 지금 시원찮다. 의료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갈등을 버려서 의료현장이 사실상 지금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던 공공병원들이 그 손해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줄줄줄 거의 도산 직전이고요. 2023년에 코로나 환자 도맡았던 공공병원에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 98.7% 그럼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코로나가 여기 고추자 기추자 나 제작진들 이런 사람은 코로나 만약에 확진되잖아요.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누가 위험한 줄 아세요? 고위험군 어르신들 중증 환자들 이분들은 생명이 오락가락해요. 지금 여기 계슴츠레 언니님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신다는데 지금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 들어오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전공의들이 떠났고 전공의들이 없는 자리를. 그러니까 감염됐거나 이런 데서 일을 하겠죠. 코로나19 환자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병상도 확보해서 진행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피로도나 그들이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앞서 돌아가 보면 이런 일을 만들고 촉발시켰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회의록을 없다 없앴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가 있어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그래서 처음부터 2천 명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 부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의사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의 충격파를 작게 또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그렇죠.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늘려놓고 갈등 유발시켜놓고 유발시킬까 봐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뉴스에서 안 쓴다는 거야. 내 말은. 이게 공범입니다. 이게 병원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로 느끼거나 하면 그냥 사람이 또 죽었구나. 이렇지만 그게 내 가족이 되면요. 그럼 그 나의 전부인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숫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언론이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흐린 눈 하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막 응급실로 몰릴 거 아닙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응급 진료비를 높이겠대요.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 언론에서 짚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보죠.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젊은 사람들 괜찮아요. 좀 아프고 며칠 아프면 나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이든 분들 어떡할 거냐고요. 응급환자들 가다가 돈이 없어서 죽든 아니면 받아주는 의사가 없어서 죽든 병원이 없어서 죽든 죽잖아 사람들이요. 내 가족이 죽는다고.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좀 지겨운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이 교육부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회의록을 파기했어. 우리 언론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계와 이렇게 전면적인 갈등을 벌여서. 그런데 의료 공백이 사실상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사태를 풀기 위한 해법이라든가 어떤 대안도 적절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6개월이나 쯤 존속이 됐어. 이랬을 때 언론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걸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 있는 현상 아니야. 지금 댓글로도 올라오지만 병상이 없질 않아요. 병상이 있는데 환자를 못 받습니다. 의료진이 없어서. 맞아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는 있다는 거야. 환자는 있는데 그리고 병상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도 있다는 거지. 의료진이 없잖아. 의료진이 없다는 거지. 그랬더니 간호법 바꿔서 피해 간호사들한테는 뭘 시킨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또 지금 오히려 또 의협에서는 딴소리하고 앉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초반에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시끄러울 때 의협 새로운 지도부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전공의들 떠난다 만다. 돌아온 날짜가 언제다. 안 돌아온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업무 게시 명령 내린다고 시작해서 그런 거 있을 때 뉴스 썼었잖아. 아유 무지박지하게 썼지. 그리고 그게 온 나라의 뉴스 중에 가장 많았었잖아. 지금 그 상황이 단 1도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런데 왜 지금 그 뉴스가 없냐는 거지. 나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언론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공범 중에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 코시국 때 그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 기사가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만큼 쏟아졌냐면 하다못해 영국에 있는 진짜 찌라시 있죠. 황색 언론까지 다 번역해가지고 가까워서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다리가 어떻게 된다. 퉁퉁 붙고 절단되고 그렇게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언론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쏟아낼 수 있잖아요. 한 명 사람들 그렇게 막 떠돌다가 의사 없어서 의료 공백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눈물 흘리는 기사 충분히 딸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던 그 화려가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가서 쳐 자고 있냐고요.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본 거야. 너무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담배 이랬다가는 당장 내가 샷건을 맞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친절해집니까 사람들이. 얘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나서서 충성 경쟁하네. 또.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아야 될 사람이 고용노동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보들을 했다는 거. 경제사위를 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매번 밥값은 그렇게 썼다는 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과 관련된 얘기는 한 게 없을까? 있지. 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왜 먹겠어. 이 양반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2018년 교회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한다.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공공연하게 하셨네요. 이 사람도 그럼 뉴라이트 양반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럼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하겠다. 뉴라이트 쪽에서. 아니, 본인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뉴라이트라고 하냐고. 아니, 이 쉬운 논리가 이해가 안 가나요? 불법으로 우리를 식민지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대로 있었던 거야. 아니, 너네 집에 누가 차고 들어와서. 야, 지문서 갖고 와봐. 지문서에다 네 이름 쓱쓱쓱 갈겼으면 그때부터 그 집이 너네 그 사람 집이 되냐? 아니, 이 쉬운 걸 왜 이해를 못해.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초등학교 3학년 내 조카도 알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대통령 발언 중에 오늘 아침에 내가 딱 또 하나 들었던 게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해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회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라는 말을 썼다는 건 임시정부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정부가 상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임시정부 상해 지점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임시정부를 얼마나 이렇게 얕게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헌법 정신과 헌법 전문회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임시정부의 적통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결론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지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친일 논란 혹은 뉴라이트 논란 이런 식으로 논란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도 그래. 논쟁이라고 하면 안 돼. 논란이라고 쓰는 언론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건 시민사회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이게 근간이잖아. 아주 뿌리고 아주 정통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냥 직책으로 대통령직 혹은 독립기념관장직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맡는 거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물론 상해 임시정부라는 말이 아예 안 쓰던 말은 아니죠. 쓰던 말인데요.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을 때 상해 임시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 충칭에도 있었고 임시정부는 그전에 연애주에도 만들어졌었고 미국에도 만들어졌었고 한성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그런 계기가 3.1운동으로 통합이 된 거야. 그래서 3.1절 광복절 우리가 챙기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공부 시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일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지금. 반국가 세력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본인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서니까. 검사 출신이 법도 모르고.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술? 보리밥? 보리밥 정식? 아니. 그 수혜 현장 가서도 그거 쳐다보고 있더만. 안주는 좋은 거. 좋은 거. 뭉탱이 이런 거. 그 양반 내가 봤을 때 안주 별로 안 가려. 안 가려? 입맛은 좋네.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 일본 뉴스들인데. 물론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무르타니 카츠미?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극우인 사람입니다.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한국의 광복절은 내부 대립의 날. 청년들은 진검달의 연휴에 일본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게 이 짧은 문장에 이들이 바라는 현상이 다 들어가 있고. 이들의 주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깐죽대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이거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논쟁으로 만들고요. 내부 대립으로 날로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직을 옹호하는 얘기들이 항상. 이 사람들이 항상 꺼내는 게 이겁니다. 야, 우리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 일본 사람도 일본 많이 오잖아. 상관없다고. 또 그 얘기 해야 돼? 그 얘기는 일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뜻이 결국. 이쪽과 이쪽과. 그러면서 무슨 광복절 좌파 야당도 동조해서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원도 야당원도 불참하는 이례적인 형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네. 저 그대로 옮겼구나. 그대로.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는 일본 사람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서대문에서. 서대문구에서 아마 광복절 행사를 따로 했나 봐. 그 행사를 보고. 아, 그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지 두렵다. 그럼 왜 니네가 두려워해. 별걸 다 걱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애들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신경 꺼. 아, 야만적인 행사다. 니네 애들이나 걱정해. 니네 애들 저기 뭐 일본 젊은이들 몇 퍼센트가 니트족이라며. 니네 애들이나 걱정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머를 하는 거죠. 우리 쪽에. 그리고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 100% 장답인데. 저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아마 일정 부분은 우리 쪽에 있는 뉴라이티가 아닌 친일파들. 친일파들이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종란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표현이나 논쟁력 사안이. 이게 사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논쟁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게 저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쟁 사안이 된다는 건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논쟁이라는 건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이 부분은. 이게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무슨 후퇴가 있고 양보가 있고 타협이 있어.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정리가 굉장히 쉬워. 사실은 중간에 말장난 치고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사과가 몇십 차례 있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어쩌고 이런 개소리를 할 게 아니라 사과를 했다고 해서 미안해. 이게 사과야?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과는 그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역사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라. 1번. 그다음에 인정하고 못된 짓, 잘못한 짓 했으니까 사과하라.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무릎 꿇는다고 진정성이 아니라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과라는 게 뭐야.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함께 따라와야지 사과야.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어요. 일본이 맨날 사과했다 사과했다 하는데 우린 더 이상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했던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사과란 뭐야. 1차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과를 직접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과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이거 역시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생존화에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후로 판판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동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제동원 관련해서 배상 관련된 문제도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하자. 온갖 것들 다 해놔가지고 결국 우리가 얻은 이익이 뭐냐고. 이제 심지어는 내년 60주년에 맞춰서 독도도 논쟁거리로 만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0주년이라는 건 한일 수교 60주년. 65년. 그런데 이 논쟁거리라는 게 참 웃기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갑자기 반반 아니냐.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세계가 있거나 없거나 50대 50 아니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확률적으로 있다는 쪽을 믿는 게 보험들다시피 해서 안전한 거 아니냐. 뭔 말이야 이게. 그런데 함정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거나 없거나가 되면 마치 50대 50인 것처럼 착시를 불러있게 됩니다. 아니 뭐 로또 들고 이거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50대 50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게 논쟁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렇게 사람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이건 논쟁사안이 아니다. 논쟁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논쟁사안이 아니라고. 우리 국토에 관한 거기도 하니까. 우리 정체성이고. 이것도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그래서 10분 2에서 내가 지난주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학계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학자들은 자기 논리를 펼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학자들은 자기 공부를 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학자들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물론 우리가 불과 2, 3주 전에 있었던 뉴스가 아주 옛날 얘기인 것처럼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만큼은 적어도 우리의 근간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김문수 후보자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네.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은 또 뭐야? 이승만이 자기 책 저펜 인사이드 아웃에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썼는데 네 달 뒤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대. 그래서 미국에서도 성견 지명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입었다면 인기가 확 올라갔대요. 이거 굉장히 광고 많이 하는 문구야. 그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아니 이게 이승만을 우상화하려는 집단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지만 좀 큰 덩어리로 하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그러면 미국에 뭔가 첩보 기관들이 다 달려들어도 예측을 못했던 진주만 공습을 네 달 뒤에 예측을 했으면 왜 공습받도록 내비뒀습니까? 영어도 잘 왔다며 이승만. 아니 안 믿어졌는데. 안 믿어졌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혼자 외국에 외쳤으나. 미국 사람들도 메시아급으로 봤다는 것이. 지랄 연병 대 까는 소리가 잡았네 진짜.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나는 주변에도 안 두겠다. 근데 이 양반이 뭐한 후보자야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뇨. 그리고 나 이거 이제 다음 얘기가 이제 응급실 의료단 얘기를. 거기까지만 하고 광고합시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예전에 내가 시사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 발병 시기였었어요. 그때 제가 최평님하고 같이 지금 고인회신 최용일 평론가하고 같이 골방 라이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열받는 기사를 본 적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아. 웬 생활체육 하던 양아치가 문 대통령한테 쌍욕을 박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마스크 없다 이 열새끼야. 문재인 무슨 새끼야. 어떻게 된 거냐 무슨 강아지 새끼야. 진짜 쌍욕을 한 바닥을 쫙 채워놨어. 근데 그걸 보고 밑에 막 응원 댓글이 달리고 막 저런 건 얘기해야지. 우리가 정치인 무서워서 저런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해. 나 그걸 보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많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언론들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보도들 이어갔었고. 내가 그 기사를 커뮤니티에서 본 게 아니에요. 기사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마스크도 때도 그랬었고. 코로나 치료제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그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는 기시다가 아니라 누구였지. 그 아베 마스크. 아베. 아베. 생각나시죠. 그 요만한 마스크. 코하고 입만 싹 가리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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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 짓거리 할 때 우리는. 스티커 스티커.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극복이 너무 잘 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이어서. 그때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모범으로 삼자고 스터디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씩만 요만큼만 나오면 막 집중포화를 했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저희가 법규 시간에 전달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상황 심각해졌다고 하니까 그냥 코로나 치료제 계약 추진 중이야.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치료제 지금 수급량이요. 문대인 대통령 때 절반도 안 된대요. 지금 마스크도 없대. 마스크도 없어요. 그럼 그때 마스크 없다고 지나던 새끼는 지금 다 어디 갔냐고. 다 코로나 걸려서 뒤졌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이렇게 막 코로나 확진된다 뉴스 되기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됐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도 좀 사뒀고 또 마스크도 이거 모르겠다 해서 마스크도 좀 사뒀거든. 그 지금은 불과 고개 한 1, 2주 사이에서 지금은 못 구해. 없다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약 구해서 못 구해. 그리고 가격이 3배 뛰었어.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얼마 전. 이번 주 초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약국 3군데 놀았어요. 키트도 없어? 내가 확진됐을 때만 하더라도 널려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 없대. 사람들이 와서 싹 싹았다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걸리면 지원금 주고. 내 돈으로 치료받을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무조건 3만 원입니다. 검사만. 검사만 받으려면 3만 원이에요. 검사만. 심지어 병원에서 그렇게 안 내놨는데 검사 받아도 받아서 나와도 어차피 똑같이 치료질.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감기약 드세요 그런데. 저기 제가 코로나 확진 됐잖아요. 두 줄 나와가지고. 그 처방 좀 받은 게 코로나 약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냥 열내리고. 해열제? 해열제하고. 해열제. 그다음에 목 아프고 기침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빼주는 거. 그거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약이에요. 왜냐. 코로나 진단 처방전은 진짜 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책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조심하네. 응급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것 같으면 다 응급실로 몰릴까 봐. 응급실 비용을 두 배로 늘렸어요. 응급실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자꾸 응급실 오는데. 응급실 오지 마. 계속 와? 야. 돈 올려. 진료비 따블. 아니 무슨 씨발. 택시 잡아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응급실에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진이 없어. 없어. 그만둬.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갔잖아. 그거를 전문의들이 커버를 했어. 근데 지금 6개월이 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힘들어. 그래서 전문의들도 못 해먹겠다고. 다 그만둬 지금. 교수들도 그만두는 판이야 지금. 근데 정부는 대책이 없어. 마스크 없어. 치료약 없어. 백신 없어. 어제 복지부 관계자 불이 편한 거 보고 진짜 뚜껑이 열렸잖아요. 아 지금요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러고 있어요. 전염병이 다 일시적인 거지 그러면. 근데 지금 봐요. 계약했죠? 휴가 끝났죠? 이제 곧 뭐가 옵니까? 추석이 옵니다. 다 이동해요. 어제 JTBC 보도 보면 벌써 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 걸렸어요. 슈퍼 전파다들이 막 돌아다니겠네 전국을. 근데 지금 봐봐요. 저는 자가격리를 했잖아 5일 동안. 근데 저 말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저는 아파가지고 그랬거든. 만약에 쟤가 아픈 증상이 없었어. 나 같아도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 그럼 당연하지. 지금 그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지금 그때 월요일날 복교 시간에 진승기 변호사가 애가 유치원 다니잖아. 어리니까. 어차피 지금 공고사항이고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들 있잖아. 애들이 유치원에 오는데 코로나에 걸렸대. 안 돼. 부모가 근데 애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맞벌이고 이건 공고사항이고 휴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낸대. 그럼 다른 애들은 그냥 걸리는 거야. 다 같이 걸리는 거야. 그냥 감기인 줄 알아. 질병 돌려쓰기가 되는 거야. 그냥 정부 아까 복지부 공무원 얘기에 따라 한 번 아프고 마세요. 이거야 지금 분위기가. 한 번 아프고 마세요. 재수 없으면 죽든가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버티지 우리야. 근데 중증 환자들 고령층들 고령층이 문제예요. 어르신들 이분들은요 심각해집니다. 왜 이분들은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 병원이 의사가 없다니까 지금. 의무실 가면 또 두 배로 해야 돼. 병실이 없어 병실도 정말 심각한 상황은 산소고기 있잖아요. 아 이름도 잊어먹었다. 에크모. 에크모도 이제 별로 없어요. 갖춘 시설. 데뷔를 안 해놨으니까. 데뷔도 안 했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지난번처럼 지금 의사 간호사들까지 의사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박대를 해놨는데 나와서 지금 희생해 주십시오. 누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왜 왜 내가 대체 왜 아직도 아직도 답답하게 뭐라고 그러지 않아. 뭐래. 전공의들한테 돌아오라 이러고 있어. 야 이디 안 간다니까. 지랄한다. 절대 지금은 이건 뭐 마음대로 헛소리 저 헛소리 같지만. 이건 헛소리지. 아프지 아프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십시오. 공공장소 가실 때 항상 마스크. 네. 우리 대갈촌 여러분 진짜 요즘 아프면 큰일 나. 항상 마스크. 큰일 나. 항상 마스크. 어지간하면 마스크 쓰세요 진짜. 에휴. 아니. 나 어제 편의점에 가서 마스크 못 찾아가지고. 딴 데 내가 옛날에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있었잖아. 편의점에 마스크도 없더라 진짜. 네. 없어요. 없는 데 많을 거야? 왜. 아니. 나는 그 페이스북 올렸던 그 운동선수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한번 해보지. 윤석열 이 새끼가 마스크 없다. 한번 해보지.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마스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세요. 몇 개씩 사두세요. 네. 요즘 사둬야 됩니다. 나는 여자친구가 예전 코로나 때 마스크 10박스를 샀어요.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집에 8박스가 그대로 남아있어. 나하고 여자친구 열심히 썼는데 2박스밖에 못 쓴 거야. 8박스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나마 다행이지.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갖고 와. 어? 나 좀 쓰게. 얼마 주고 살 거야? 어이. 이 악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이런 자식이 이제 진짜 광고하겠습니다. 아프시면 안됩니다. 광고 잠깐 하고 가죠. 네. 자. 잠깐만. 이거. 타사. 뭐야. 뭐? 타카사즈. 뭐야. 아무튼 이분께서. 울어머니 아산병원 응급실 대기만 5시간 진료까지 12시간 걸렸대요. 요즘 진짜. 아산병원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도 오늘 기사 보고 알았는데. 119 구조대원이. 타카사즈. 딱. 상황 발생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그. 무슨 상황판이 있나봐요. 그래서 딱 들어올 때. 아 이 병원에서 응급실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간대. 근데 요즘은 딱 상황판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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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냐. 여기 응급실 어디 어디 무슨 뭐. 그러니까 상황판을 조회를 하면은. 안 뜬다는 거죠? 대형병원에서 다. 우린 안되요가 뜬다는 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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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가 뜬다는 거죠. 이게 환장한대요 지금. 야 이거. 그럼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벌써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계속 돌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뺑뺑이 기사도 최근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게. 한두 달 전에 뺑뺑이 기사가 많이 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의료 현장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심각해지지. 그러면 그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오면 나왔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잖아.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지. 뉴스는 안 나와. 그렇죠. 뉴스는. 야. 아니. 그러고 보면. 이거는 딱 정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론들은요. 민주정부를 싫어합니다. 응. 다시 한번 진짜 강하게 느끼네.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얻어먹을 게 없어서? 기본적으로 얻어먹을 게 있지만 민주정부는 그냥 안 넘어가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도. 대충 대충 의향으로. 와가지고. 회식해. 알아서 해. 영수증 알아서 해. 근데 민주정부는.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싫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보수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좋게 느껴질 수 있어. 야. 그만해. 그만해. 광고. 진보 중에서도 설렁설렁한 사람 많아. 얘 같은 애는 별로 없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번호는 보고하세요. 설렁성 가지 말고. 아니. 나는 아직도 기억나. 그 뭐지. 문재인 정부가 백신 들여오니까. 야. 이거 싸구려 백신이다. 이 백신 맞으면 달이 폭발한다. 막. 이런 기사들 쓰던 게 아주 생생해. 나는. 그치.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참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 학교별로 홍보 스티커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굿즈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알죠. 학교 상징도 있고 마크 들어간 것도 있고 저희는 뭐 과 잠바 이런 것도 학생들 많이 또 신학기에는 항상 이렇게 또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꼬박 뭐 어쨌든 또 고등학교 3년 요즘은 3년도 아니야. 지수 필수니까 4년 5년 고생해서 들어간 학교니까 좀 좋은 학교 들어가면 입고 다니고 그런데 그거를 서울대 무슨 재단인가 어디서 I'm mom. 난 서울대생 엄마 난 서울대생 아빠 이렇게 I'm mom 하고 나서 그 옆에 서울대 마크를 붙인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스티커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운 부모 뭐 이런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Proud family.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걸 판다는 거야 뭐야. 서울대 발전재단에서 파는 거고 나눠주는데. 이걸 차에다 붙이고 다닌다고. 차로 붙이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 이렇게. 나는 서울대생이 엄마야. 난 서울대생이 아빠야. 그러니까 자랑스러울 수리 있어요. 파는 게 아니고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배포하는 거네요.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파는 건 아니야. 파는 거면 서울대까지 같이 묶어서 욕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서울대생 가족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이름 자녀의 입학 연도 학과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모두 입력을 하셔야 이게 발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임데드 아임맘도 있고 프라우드 패런트가 있구나 얘기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아니 참. 아니 뭐 그런데 붙이고 다니세요. 이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학력의 어떤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 때문에 이게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일종의 차별의식 같은 걸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국가인권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비슷한 공고를 할 적도 있거든. 그런데 공고 안 듣잖아. 안 듣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사회 전체에서 인권이 지금 지수하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나는 이런 거 있잖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건 찬성이야. 난 일배들도 다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 아이엠 프라우드 일배 뭐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왜 일배에서는 이 스티커 장사할 생각을 못할까. 일배들이 앞다퉈서 살 텐데. 벌써 또 뜬금없이 일배로 가니. 아니 왜. 아니 그런 것도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럼 얼마나 사람 고르기가 아주 편해지겠어요. 아이엠. 네가 헛소리하면 자꾸 나한테 눈빛을 보내잖아. 내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해결 좀 해줘. 내 말은 죽어도 안 된단 말이야. 말 같아야 듣지. 아이엠 검사 출신 이런 거 붙이고 다녀. 야 씨앗. 아이엠 검사 출신 이런 거 붙이고 다니라고. 뭐 어때 자랑스럽게 하고 다녀 뭐 어때. 아니 나는 그래서. 알아서 피하면 돼. 우리는 알아서 피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나는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첫 느낌은 좀 우습고 천박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 뭐 붙이고 싶으면 붙여라. 이런 느낌 동시에 드는데. 붙여 붙여.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버드에도 다 있어. 어느 가면 미국에 또 좋은 대학 가면 이런 거 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해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버드도 엄마 아빠 스티커가 있어요? 이때.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하버드가 그럼 변신 같은 짓을 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하거든요.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지 뭐. 그리고 누군가 욕하면 욕먹는 것도 자신의 몫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버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문화 느낌으로 내가 기준점을 잡는다. 그러면 야 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또 기준점을 만약에 북유럽으로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북유럽의 얀텐네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얀텐네? 얀텐냐 얀태야. 얀태지. 얀태. 약간 찐텐네 법칙 이런 건가?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소름인가? 네. 말씀하세요. 얀텐네 법칙이 뭐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옛날에 교육학 배울 때 이걸 알게 됐어요. 왜 북유럽 아이들은 교육할 때 행복할까?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알게 됐는데 너무 흥미로워요. 이게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1번이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하네. 네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네가 똑똑하다. 네가 남보다 낫다. 네가 남을 우습게 본다. 이런 거 하지 마. 너 별 거 아니야. 교육학적 좋게 말하면 모두가 우주다가 되는 거고 저 같은 짜자마리가 얘기하면 모두가 족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네. 내용이 다 그래. 그래요. 저로 10개가 다 그래. 네가 특별하지 않아. 그런데 저게 얼마나 북유럽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지배하냐면 그 사람 알렉산더 어쩌고 덴마크 배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토크쇼을 너무 재밌게 봤어. 그 사람이 토크쇼에 나온 거예요. 미국 토크쇼에. 그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어. 무슨 뱀파이 역할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트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축하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데 트로피 같은 거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갈 때 한참 동안 트렁크에서 빼지도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이런 법칙이 있는데 트로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사회문화 자체가 좋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취의 표현이다. 혹은 천박해 하지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기에 이제 저희 안태여보식 저거 이준성한테 좀 보내줘. 제일 필요한 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드리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솔직히 이준성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네. 우리가 사람 막 풍력을 쓰네 이제 무자빌었잖아. 다쳤어. 나한테 손짓으로 할 줄은 언제가. 상처 났어. 상처 났어. 지금 30초만에 딱지가 앉았어요. 상처 났었다고 자기 정강이를 보여주는데 정강이 왜 이렇게 하예요. 나 너무 놀랐네. 아주 뽀였네. 백옥이어서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야가 특히 얘도 많이 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내가요? 과시 문화가 좀 심한 사회가 아닌가. 솔직히 나도 할리 데이빗은 스티커 붙일까 말까 졸라 고민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브랜드가 붙어야 뭐가. 나 안 붙이잖아. 명품. 명품 대표적으로. 그리고 집이 어떤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약간 과소비 사유가 돼 있는 것도 항상 남들 눈을 의식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남들 눈을 의식하는 게 우리는 좀 과해진 것 같아요. 지금 수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이제 목요를 벌써 몇 년 전에 갔어도 깜짝 놀랐던 게. 목요? 목요. 목요를 몇 년 전에 갔어도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든 벗기고 싶어요? 그냥. 아니 발음이 좀. 목욕을 갖다 저는 목욕을 갑자기 목욕 간 얘기는 왜 문신 얘기하려고 그러나? 오늘 매콤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매운맛 어떠세요? 아니 근데 목요였어. 깜짝 놀랐던 게. 그럼 어머니가 당신도 학교 간 거야? 와. 너무 매콤한데? 속이 약간 부대끼려고 그래. 너무 매워.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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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 빨갛게 빨갛게. 힘줄. 이상하다. 분명히 수난발 탈 때는 되게 사람이 소프트에 부드러웠는데. 지금 폭발 직전으로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갔더니 보니까 진짜 저는 그때 우리 학교가 지방학생들이 많이 오기로 나름대로 유명했던 데였는데. 뭐 지방은 고사하고 지방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 원룸촌에도 차들이 질비한 거야. 무슨 차들이? 학생들이 주로 있는데도 학생들 차로 보이는 게 거기 외제차들도 막 질비한 거야. 그러고 나서 신문에 나온 통계 같은 걸 보니까 거기도 다 강남이 다 장악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I'm mom, I'm dad가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워낙 학력도 다 어떻게 보면 편중 영상이 심하거든요. 교육자니까 더 잘 알잖아. 교육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교육자들한테. X 교육자. 스스로 부끄러워? 너무 창피하니까 하지 마세요. 다 대치동 아니면 뭐가 답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과시 문화 아니면 사회적 서열화 문화 이런 데에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어디가 내가 온라인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온라인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글다 보면 대학교는 서울대하고 연고대까지만 인정을 하고 아무튼 다 조롱한다는 거야. 싸잡아서 조롱한다는 거야. 야, 뭐 서성한? 야, 그게 지방대랑 뭐가 다르냐? 지방대에 다닌다 그러면 야, 지방대 다닐 거면 내가 차라리 고절로 차라리 시험을 보고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서로를 겁나 조롱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서울대 연고대에 나온 사람 몇 프로나 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연고대에 나온 사람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인정해 줄까? 그것도 그렇고 서울대에서 1등 안에는 뭐가 생기는 줄 알아? 외모 컴플렉스.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가슴뽕을 차고 말죠.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왜 우리 애 썩을 죽여요. 진짜. 화이트 샌드님이 미국 줄잇대에도 저런 스티커나 기념품 판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꽤 흔한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만 한국하고 정서가 많이 다르다. 맞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 교수 중에는 미국 위학파가 많아서 미국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국내 문화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아, 저것도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미국에 다녀오신 미국에서 학위를 가지고 교수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붙이고 다니세요. 붙이는 거 막을 수는 없지. 자식이 서울도 가서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거 웃도 생각하면 우스운 건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하버드 얘기를 갖고 와서 미국에서도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꼭 세상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하면 다 따라해야 됩니까?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기준점이라는 걸 다룬 것이니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이상한 것이다. 미국이 하니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초코바 튀김. 아이스크림 튀김. 아이스크림 튀김 우리나라도 있지. 초코바 튀김 뭐. 그리고 치즈 케이크 튀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 쳐먹어야 돼? 그러면? 미국이 먹으니까 먹을 수 있지. 저런 거를 뭐라 그러냐. 비약이라고 합니다. 비약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오늘은 이상한 대로 튄 거지 뭐.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천박한 문화를 우리가.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건 너무 비약. 내가 방금 말한 것보다 더 비약이라는 거지. 빨리 끄떡끄떡 안 하냐?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협조해라. 슈퍼챗이 아까 들어왔는데 저한테 또 주연 작가. JMJ네. 저 최고라고 속이다 시원하다고 세 분 모두 팬이고 음료수 사드세요라고 만오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내일 봬요. 작가님? 어떤 작가님? 다른데 나는 방송 작가님이셔요. 아 그래요? 꼬박꼬박 보신다더니 진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 작가 월급이 짱? 어? 왜 갑자기? 아니 만오천 원. 이런 놈인가 알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주연 작가님 이런 놈인 거 아셨죠? 이 바닥에 최고의 양아치입니다. 어떻게 해도 최고가 최고죠.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읽었던 기사 중에 저는 가장 황당했던 기사가 예비비를.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에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펑크가 났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찌 됐든 돈이 들어가. 정부가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끌어져 쓰는데. 우리 한 번 전해드렸잖아요. 우체국 정신공금도 손댔잖아요. 그런데 막 써 그냥. 돈이 없네? 빌려 빌려. 야. 통장이 있네? 통장 있잖아. 그런데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정상 외교하는 데 쓰고. 이거는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서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인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돈 없네? 국회 예산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냥 써. 예비비를 갖고 와봐. 야 갖고 와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쓰던 규모도 장난이 아니야. 지방교부금 같은 거. 지방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돈이거든요. 18조를 안 줬어. 불용. 진짜 웃기더라. 불용. 쓸데가 없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천억 원을. 원래 그거는 내려보내줘야 돼. 그런데 지네 마음대로. 불용. 중앙정부에서 불용 해가지고 안 내려보내준 거야. 아니 너무 이거는 진짜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난 이것도 국정조사감 아닌가? 저는 이거 나중에요. 국정조사. 이거 수사감이야. 아니. 그 나라에서 쓰라고 정해놓은 돈이 있는데. 그거 안 쓴 거잖아. 안 쓰고 자기가 써버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쓰기만 한 게 아니야. 지가 써버린 거지. 아니. 내려보내야 된다니까? 법상? 그리고 이게 교육사업에 쓰는 돈이야. 응. 그거를 그냥 썼어. 꿀꺽.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요. 국회 입장에서는. 어찌든지 이를 이렇게 써야되고 내려보내라고 돼 있잖아. 예산심의권을 중앙정부가 침해한 거고.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내 권한인데 이게 와야되잖아. 안 온 거잖아. 나중에 이건 문제 삼아야 돼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 삼을 게 이것뿐만은 아닌데 이것도 하나 끼워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다 어디다 쓰고 있냐고 도대체. 아니 여기 오늘 경향신문 기사 보면 보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비 했었고 대통령 용산 이자 관련 비용 했었고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 이건 진짜 이해 안 돼요. 왜냐.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국회 예산 통과시켜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써야되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를 받고 써야되잖아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없네. 예비비 좀 가져와.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해. 걔네 간첩 잡아. 대통령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예비비가 무려 86억 7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원래 용산 이전하는데 비용이 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뭔가 모자랐나 봐. 예비비에서 86억 7천만 원을 썼어. 예비비에서. 돈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에서 또 끌어져 썼어요. 86억을.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는 예비비 중에 11억을 특활비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 특활비가 67억 5천 5백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 그런데 그걸로 모자랐나 봐. 그래서 11억을 더 끌어왔대 예비비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특활비를 어디다 쓰냐고. 뭐래 경호처에서. 아니 대통령 경호처에서 특수활동할 게 뭐 있어. 예전부터 우리 여사님께서 화통한 걸로 유명했대. 경호처가 무서워 이렇게. 아니 뭐 그냥 나는 저런 얘기 한 거야. 야 그거 경비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스토커가 뚫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거치기 많은 데인데. 화통했대. 옛날부터. 화끈하게 챙겨줬대 아주.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원래 기획재정부는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좀 쌓아둬요. 그렇지.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워낙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돈을 쌓아두거든.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많이 쌓아둬요. 너무 많은데 돈을 다 엄청 쌓아뒀어요. 그런데 그 기금에도 손을 대가지고 19조 9천억을 끌어다 썼대. 그러니까 봐요. 세수가 펑크가 났잖아요. 돈이 없어. 그래서 긴축재정 어떻게 우리는 허리티 졸라 매고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내용상 들여다보면 돈이 없으니까. 야 이거 가져와봐. 야 이거 가져와봐. 야 이거 가져와봐.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에 미친 아버지가 집안 집문서랑 땅문서를 지금 다 팔아지 끼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이게. 이거 이러다가 왜곡한 대비 비용이 없으면 환율 조정은 뭘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환율 조정 안 돼가지고 IMF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가서 그런 돈들이 풀려야 지방의 경제가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18조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만큼이. 18조야 18조. 그만큼. 그러니까 진짜 전국 박박국국에 모세혈관처럼 뻗쳐나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물론 거기 가면 쓸데없는 돈 쓰는 것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에 뭐 그런 어떤 사회활동이나 단체 같은데 지원금 나가는 거 보고 맨날 밥만 먹더라 그러는데 그렇게 뭐였어? 밥 먹고 하면서. 지역경제 돌리는 거지. 지역경제가 사는 거야. 그래. 먹고 사는 거잖아. 경제가 별 거야.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저게 또 기가 막힌 건 법인세 깎아주더라고 저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애초에 그 세수 부족도. 어. 부자 감세야. 부자 감세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재벌들은 니네 말 들어. 들을 거야.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데 이 세수 펑크를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받기 싫으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는 거죠. 안 해줄게 하니까. 아니 누가 해도 저걸.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비예요. 야 진짜 이거 곡관을 파묻고 있는데 곡관을 파묻고 있어. 그러니까 왜 도박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차곡차곡 애들 학자금 뭐 이런 거 하려고. 혹시나 애들 아프면 약값 해야지 이러면서. 꼬깃꼬깃 모아놨. 이것도 엄청 많이 모아놨어. 그런데 이걸 다 퍼다 쓰고 있는 거 지금. 이게 막 그런 영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진짜 옛날이지만 네 말 맞다나. 그 배우 아내가 막 통장 잡고 있으면 강제로 끌고 가니면 이 돈은 안 돼. 그런데 막 우리 애들 학비야. 막 때려가지고. 사실 이거는 대놓고 싸우고 가져간 것도 아니야. 훔친 거야. 훔친 거지. 어 저거 봐라. 이러고 샥 빼간 거야. 아니 나는 기재부는 진짜 빠개치는 게.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맞아. 그렇게 뻗팅기는데. 뻗팅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야 19조. 19조를 빼가는데. 빼가는데. 아이쿠 쓰십시오. 가만히 있어? 야 참. 문재인 정부 때는 오죽했으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나라 곡관 맨날. 나라 곡관 나라 곡관 얘기하면서. 사실 그 나라 곡관으로 비유하는 것도 겁나. 겁나 수준 낮은 비유거든요. 그렇지. 곡관에 비유하면 안 돼요. 그 해시티비에 나온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이유는 까먹었어. 어쨌든. 기재부는 용처를 결정하는 곳이지. 곡관 지킴이가 아니라고. 그게 니들 돈이냐고. 맞아. 니들 돈 아니야. 니들 돈 아니야. 나라에서 필요할 때 쓰려고 놔둔 돈이야. 야 근데 아까 우리 초기 초반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 댓글 달린 거. 또 떠오르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게 참 기도 안 차한다. 기도 안 차. 아 참.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경제학자분 이름도 까먹었네 생각해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누우셨더라. 굳이 생각하지 마. 또 볼 거야. 나름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또 만날 거야.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규 교수님한테 물어봐. 그럴까? 교수님. 누구였죠? 먼저 정규 교수님 나를. 이런 한심한 놈.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겠지.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겠지.